홍콩에서 제가 면접을 본 적이 있었는데 안녕 여러분 8시간 걸려서 홍콩에 왔습니다 음 여기 호텔이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 방은 지금 공항 호텔이라서 방은 그냥 깔끔한 편인데 여기가 왜 저한테 의미 있는 곳이냐면 어... 홍콩에서 제가 면접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 호텔에서 면접을 진행했었거든요 첫 번째 디스커션에서 떨어져가지고 좀 많이 속상했었던 그런 기억이 남는 그런 호텔입니다 그랬던 곳을 이렇게 또 결국에 제가 원했던 꿈을 이뤄서 기계니폼 입고 오니까 저한테는 좀 되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잠시 후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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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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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